저도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네오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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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Hey guys, would you like some affordable merch from your favorite pop group with 20 to 60% off? They offer you to free shipping as well all over the world. Then check out the description below. Apply TYS NEO for extra 10% off. 4% off. So close and I'm going to the organizers of the show. 귀여움이 풀을 넣어요 아주 마클 귀여운 마클이 발이 아주 귀엽죠? 쩡어 또 귀여움이 음 귀여워요 아주 이때 이루어야죠 우리 훨씬 쉬었나? 형씨 잘 먹어요 잠깐만요 어? 뭐라요? 어? 뭐라요? 어? 지석이한테 하고 마클이 밀어? 괜찮아? 붙여? 괜찮아? 붙여? 괜찮아요? 다가오십니다 괜찮아? 야 랜시아 안 했으니까 괜찮아? 야 랜시아 안 했으니까 랜시아 아니에요 약간 이런 감성 있잖아요 스티커 노트북을 쓰신다면 노트북에 스티커 막 다다다다다 붙이면 약간 좀 활용하기 좋은 아니 근데 뭔가 너무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뭔가 붙일 수도 있을 정도로 아 노트북이라는데 실력으로 보여줘요 들어와 실력으로 보여줘 도마제 표정이 아주 셋 다 신났어요 어? 나인 두경이 형 좀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아하 또 피곤하네요 아 드디어 없는 사진이 네 웃습니다 진짜 지금 옆에 앉아있는 멤버가 금지어를 정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잔희씨는 우리 도영씨 금지어 도영씨는 우리 정우씨 금지어 와우 어떤 편의점에 우리 집사하자 우리 집사하자 진짜 아니 아 아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아아아아 이태용이예요 이태용이에요 마크리에 남친 짤? 남친 짤? 남친 짤 또요 근데 이거 제노 형이랑 천러가 먹은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이야? 아 맛있었어 진짜 부럽다 나는 왜 없어? 이거 왜 이렇게 초점에 안 맞는 거 같지? 아닌가? 마크 형이 이렇게 생겼어? 아 머리를 내렸구나 남친 씨 잘 어울리는데 태일 오빠는 그냥 귀엽다고 돌아올게요 모모 이미 너무 힘들어 Q. 첫 번째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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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, 이번 앨범에서 재민이는 귀여운 것 같아요. Q. 아, 얘 왜 이렇게 잘생겼냐? Q. 왜 그래? 저의 방인데요 뭐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뭐지 In My Bag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In My Bag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맥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배추 나무한테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좋아 나무? I'm going to go everywhere go bring the big box 왜 안 되죠? 말해줘야 돼요? 다쳐봤습니다 오 볼게요 볼게요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카일로 이빨 얘기예요 왜 왜 왜 왜 사실 제니 형이 제니 형은 이 헤어가 좀 되게 많이 색달라 하셔서 아니 이것도 이것도 자른 거를 해요 이것도 자른 거죠 눈물을 놀라있어 제니 형 미안 이럴 수도 있어 요즘 많이 늘어 ㅋㅋ 뭐하는지.. levant 뭘 먹지.. druk 주스! 멘런 주스! 난단하게 난단하여 고마워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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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뜯어서도 쓸 수 있대요 이게 뭐야? 포토카드? 포토카드 세트 아 괜찮다 내가 안 찢어서도 맞아요 여러분 이게 조심히 해야 돼요 별똥별 떨어진다 처음이라 혹시 포토카드 보니까 이때 상당히 피곤하셨나봐요 눈이 빨갛네요 네 그때 일어난지 얼마 안 왔지 자다 일어나다 찍으셨고 아니 자다 일어나는 거 아니었는데 그 첫 신 찍고 살짝 졸렸어요 이쪽도 철로가 나왔어요 아빠 왜 아버님 오셨어요? 아빠 여기서 먹고 해주세요 아멘 오케이 스피릿 스니커즈 저흥을 룩인 엔시티 I am your NCT dream 아 축콘캅 엔시티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영변 없구만 으 으 으 으 으 자, 나는 한 잔 더 주게. 여기 있어. 와 진짜 놀랍다 연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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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속으셨어요 사진인 줄 알고 우리 시티즌 여러분을 또 속았어 사진인 줄 알고 지금 몇 분이 들어오시죠? 지금 18명 18명 18엔시티즌 여러분 26엔시티즌 여러분 36명 36명 143번 143번째 안녕 일단 1000까지는 기다려봅시다 137?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브런스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대 잘 보셨어요? 네 오늘이 이제 저희 2017년도 마지막 무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또 한 호흡으로 무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엔시티즌 여러분들도 함께 한 호흡이셨을 거라고 네 느꼈어요 느꼈어요 느꼈었나요? 같이 힘들어하고 계셨죠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팬분들이 엄청 멋졌대요 역시 엔시티즌 엔시리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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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 들렸어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좋아 좋아 마트 저희가 이제 2017년도가 진짜 딱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남았고 거의 몇 시간 남았잖아요 몇 시간 남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브이배를 하면서 네 팬들한테 덕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덕담 저희가 팬들에게 팬들에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팬들한테 덕담을 또 해주는 시간 좋아요 좋아요 그런거죠 자 그럼 이제 해찬이부터 네 최근에 연습한 개인기가 있나요? 최근에 연습한 개인기가 있나요? 최근에 연습한 개인기가 있나요? 아맨 뭐가 있을까 뭐해 그거 뭐해 그거 신차가 그리고 역시 개인기 뭐 어떻게 하는거지 으하하 으하 도저히 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이건 진짜 어렵다 아My 촬영attedownelectronics의 이 곡은 what is it? what is it? 아, 왜 이렇게 말하냐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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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오케이 진짜요 반수 왜 반수 손으로 손으로 올라가 손으로 손으로 올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야? 왜 오지? 주차ável! 응.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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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! I was born like 2010 what yeah where you were you more like 1919 Your year starts with 90